생맛처럼 생겼네 우와 서프라이즈 서프라이즈 형 엄마가 무서워 어 잡았다 자 그럼 스타일링을 얘기할건데요 누드 누드 마 산이 형 벗어요 나 습돔나 습돔나 와 진짜 습돔나 나 엄마였때나 엄마 아 그 각오한테 막 싸우고 정기 근데 이번에 이번에 정기 배영은 꼭 다르게 합시다 나 한번 돌아갈게요 오지마 너무 너무 배고 넥컨셉은 하니 형을 독질하는 사람이야 한돌이다 한돌이다 드디어 만났군요 당신이 혹시 저에게 편지를 보내신 그 분이신가요? 네 맞습니다 아 팬이에요? 제가 팬이에요 제 팬이더라구요 네 맞습니다 캐닉상태 아니고? 뭐요? 아따 잘생겼네 누구야? 요즘 내가 독질하는 아이돌이야 정말 잘생겼고 필릭스라고 아 잘생겼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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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난 이거밖에 없어 난 얘 밖에 없어 잘생겼네 아 꺼 아 미안 내가 너무 세겠나 아유 미안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쉬운 힌트를 알려드리죠 일단 전 아니에요 그러면 7명으로 줄여졌죠? 자 재다보세요 자 각자 최후의 밸런칭을 갖겠습니다 어 잠깐만 용복이 여기 팀 아니야? 아 아니여 여기 용행 왜 팀 멤버를 따로 보내오고 그래 우리 팀 멤버는 센터에 있기를 원했었는데 나는 얘가 어느 어디 자리에 있어도 센터하길 바랐다고 걸ля parcel 왜 아파 그동안 킹덤을 하면서 되게 많이 생장한 것 같고 저희가 처음 촬영했을 때가 2월 23일이잖아요. 네, 오늘 2월 21일이거든요. 시간은 거꾸로 가는 거. 거기가 1년이었는데. 아, 그쵸. 거의 1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잘 한 거 같아가지고 진짜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요. 저는 그거 생각나요. 저희 처음에 데메시켓을 때 칼 있잖아요. 네. 원래는 검은색이었는데 네, 아직 검은색이에요. 아주 검은색이고요. 되게 재밌습니다. 애플 왓치도 샀다. 애플 왓치. 할머니, 근데 휴대폰은 갤럭시잖아. 휴대폰도 아이빠로 바꿨어요. 헤어스타일 많이 바뀌셨네요? 아, 그래. 원 그레파. 할머니, 허리 너무 뒤로 챙기지 마라. 이게 너무... 다 끝났어요. 가까이, 가까이. 나, 오케이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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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너 나가. 하하하. 너 아우. 진짜로? 나가. 나가라고. 진짜로? 너는 그냥 90기. 아, 얘는 한번 확인해봐. 얘는 봐도 돼? 아니, 장난 아니야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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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려고. 하하하. 하하하. 아니, 이게 뭐라고, 이게? 하하하. 잠깐만, 잠깐만. 그럼 내가 조사장하고 연락을 해보지.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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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본부장님. 양본부장님 아니었나? 그때 양씨 본부장이었나?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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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기 잘 자르네. 자, 잘 들으세요. 어? 왜? 아니 아니 아니야. 안 들었지? 못 들었지? 히히 노스. 들었어? 여기 바람 펴? 아, 이거 뭔 소리야. 그냥 잠시 갔다 바람 쐬러 갔다가 바람 쐬러 갔다가 그냥! 그냥 토마! 사랑이 개는 아니잖아! 사랑이 개는 아니잖아! 하하하하. 형한테 빠지게 개는 아니지마! 형, 형 미친놈 같았었잖아. 아... 2절, 전설의 2절.. 발매도 털어놓은 상태 서로 안 맞았던 걸로 보장해 사실 너를 만나는 중에 있던 사람도 눈이 두려웠던 게 나의 죄 큰소리 왜 해? 쓰레기같은 놈아 눈을 보여줘 눈을 보여줘 눈을 보여줘 눈을 보여줘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지? 5 5 How old are you, my son? 5 Yes, let's go 방찬, 이번에 바다 쓰기 왔다면서 바다 쓰기 바다? 바다 아 쓰 기 바다 쓰기 5 5 5 스테이, you are 3 years old 근데 You're a baby But 5 5 Okay? I'm 형, 오빠, okay? Okay I'm going with you Komi, 형, 오빠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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